아! 할머니! 아유 우리 손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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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오래 걸렸지? 아유 말도 마 차가 엄청 막혀서 길에서 주차한 줄 알았어 성촌, 할머니 오랜만이네 비키 잘 지냈어? 성촌, 할머니 아이 여전하네 얘는 나는 이렇게 얘 밝아서 좋아 하하하하하하 결심했어 이번에 세뱃돈 진짜 많이 받을거야 하하하하 어머 웬일이야 갑자기? 아이고 비키 엄마 도와주는거야? 하하 저는 평소에도 엄마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청소, 빨래, 세거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왜 지어내고 있어? 어머 세상에 양말에 빵구가 났네 요즘 물가를 비해 용돈이 턱없이 부족한 터라 사실 제게 필요한 필기도구나 연습장 등을 다 구매하기 힘든건 사실이에요 아 맞다 이번에 새학기 수학 문제집을 사야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제가 오늘 왜 저래 알뜰살뜰 아껴 살아봐야 나가는 돈만 많아지고 정말 살기 힘들어요 요즘 읽는거나 다 쓰고 얘기해야지 생존 이거 봐 다 새 책이야 이거 죄다 그냥 아 에이 그러니까 얼마 더 멀죠 나가서 좀 세배타임 삼촌 할머니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쓰 새해 복 쟤 춤을 주네 응 저게 인싸들이 하는건데 맨날 저거 해 쟤는 응 인사 자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 학교가서 맛있는거 많이 사먹어라 그래 비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엄마 말 잘 듣고 알겠지 자 감사합니다 2020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심심한데 우리 게임에서 돈 따긴 할까 스피드 퀴즈에서 한 문제를 맞출때마다 삼촌이 만원씩 썬다 우와 오예스 좋아요 좋아요 간다 준비됐지 준비 시작 어 할머니 결혼 안 한 사람은 뭐야 그래 응 불쌍하다 그러지 불쌍하 아니 아니 남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 불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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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결혼을 안했어 왜 안했대 빨리 해야지 아니 할머니 답을 말 안하고 저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선생님 소개시켜줘 그 총각 만나라고 어 지금 답 말했어 할머니 답 말했어 응 그래 정답 나이스 할머니 어 이거 하얀색이고 딱딱해 뭐야 그릇 그릇 할머니 이거 없으면 음식 못 씹어 틀린 아 그래 그건데 그거는 가짜고 진짜 진짜 2초 남았어 아 패스 패스 빨리 다른 거 다른 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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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대 그 암탉 할머니 할머니 겨울에 불어가지고 먹는 거 저기네 물고기 닮은 거 있잖아 안에 팥들은 거 저기 뭐냐 땡 붕어빵 아유 말했는데 아우 말했는데 자 한 개 맞아서 나는 아 밥기 싫어? 아유 그만 아니요 주지마 그냥 나이스 하나 둘 올해는 절대 안 빚길 거야 세뱃돈 많이 받았어? 네 자 오늘 하루에 일처리 여행 이쁬림 에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